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고무공 같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또 화가 났을 때도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괜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공에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졌다고 밖에서 잡아당겨 모양을 잡아보려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공이 탱탱하게 될 리 없잖아요. 바람 빠진 공을 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공기를 천천히 불어넣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밖에서 뭔가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 빠진 공처럼 축 처진 우리 마음을 일으켜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설레이면서 기다려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사는 비결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한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며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동경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하는 것으로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끝을 내고 맙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는 바람과 열망이 있다면 그냥 말로 그치지 말고 신세 한탄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네 산책로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해서 예순의 나이에도 청년같은 근육을 갖고 있는 분의 영상을 봤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분이 다가와 부러움을 표시하며 대단하다 부럽다 나이가 몇 살이냐 어 뭐 이러면서 연신 감탄만 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부러웠다면 여기서 어떤 운동을 하냐 언제부터 했냐 몇 년 걸렸냐 내가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뭐부터 해야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부러우면 정말 그걸 물어보고 내일부터라도 자신도 운동을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부러우만 해가지고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사는 비결 두 번째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중도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 어휴 안 된다 버텨라 물러설 것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현실보다 마음이 더 지옥입니다. 아니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많은데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티다가 끝내 더 큰 좌절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 죽겠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럼 뭐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알았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약해 빠져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면서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가까운 사람마저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선택지는 생각보다 또 많고요. 그러니 언제든지 마음 내키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참 우스운 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던 일도 또 참을만해집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강한 것도 아니고 우직한 것도 심지가 굳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선택이 있는데 하나만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미련한 짓일 뿐이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드세요? 그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그러다가 또 마음 내키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사는 비결 세 번째 문득 생각이 나서 해보는 용기를 갖자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그 덕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뜻이 담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님들 유머 감각 굉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괴핵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때 그 직감을 믿고 한번 해본다면 누구보다 자신부터 짜릿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상대가 있다면 함께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문득 떠올랐어도 에이 또 뭐 그렇게 하냐 또 에이 그렇지 하기는 좀 이러면서 모처럼 맞이한 흥미로운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옛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본다던지 문득 생각이 나서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를 구경 가본다던지 문득 생각이 나서 배우자와 모처럼 달란한 시간을 마련해본다던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는 게 재미지죠.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사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포기하고 접어두었던 일을 다시 해본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 한 번 포기했던 일에 다시 도전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한 번 부딪혀도 받고 그 벽의 단단함도 몸소 느껴봤으니 또 다시 해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깝깝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나이 들어서는 진짜 후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기타를 좀 치는데 정말로 좀 쳐요. 잘 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도전했다가 제 실력이 못 미쳐서 정말이지 그때는 후로꾸로 대충 쳤던 곡이 있습니다. 그 곡만 생각하면 스스로 창피해서 지난 40여 년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피한 거죠. 그런데 2주 전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문득 이 곡을 다시 한 번 쳐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 창피하다고만 생각하고 피하지 말고 그 품었던 한을 한 번 풀어보자는 데까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연습 중에 있어요. 재미지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저로서는 40여 년 동안 창피했던 거 그 불편했던 마음으로 일부러 피해왔던 거를 이제서야 정면으로 바라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예요. 뭐랄까 미뤄두었던 숙제를 끝내고 있는 기분처럼 홀가분해집니다. 소풍 가는 전날처럼 내일이 더 기대되고 설레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고 두 번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문득 생각나서 해보는 용기도 필요하고 네 번째 포기하고 접어두었던 일도 다시 해보는 겁니다. 내일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빨리 자야겠습니다. 그래야 또 내일 재미나게 놀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소풍 가는 날처럼 기대와 설레임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